지우야, 볼트 소리, 두드러울 방향을 해. 지우야! 왜 그래? 지우야, 볼트 소리, 두드러울 방향에 해. 이 빨간 물을 선하여. 타세요. 엘레지스 상장은 나아졌고요. 1층. 1층. 2층이에요? 네. 임미미삼재 모르는 빨간색 숱자놀이 재밌어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파란 부나도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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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상부나도 괜찮아요 라라라라라라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아니죠 바람 불어도 아니죠 바람 불어도 아니죠 바람 불어도 아니죠 우리 그거 할까?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